점령 거점을 점령해. 그것이 승리 조건이다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B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디벤티지를 얻었다. B 손을 잡았군. B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팀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 난 자네의 힘이 부러워 히힛 페로 플레임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점령했군,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D 거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A 거점을 빼앗겼다. 앞으로 5분. 전망자 흔들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붐지 저취하면 승리해라. 이aci운. 시민이 이려티지를 터뜨려했다. 지민이 이려티지inha. pri는.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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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